해피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 꼬뱅이는 얘는 쨉큼만 줘야 돼 이만큼? 끈적한 데는 주지 말고 저기에 안 들어 마 크림을 안 줘도 크림 잘라줘 다 잘라봐 크림 다 잘라 예전봐 그것만 쳤다보니까 하이리더 줘 하이리더 더 많이 걔도 크림 잘라버리고 뒤에 크림 잘라 크림 확 잘라 앉아 여기 앉으면 얘는 넘어질 것 같은데 여기 앉으면 넘어지니깐 엄마 옆으로 가는 여기 앉으면 넘어지니깐 엄마 옆으로 가는 얼마큼? 조금 아끼고 나서 힘든거에요 애기 나만 볼거야 너무 많아서 나 옛날에 안 먹었을때 한참 대면 안 좋아 맛있어 나중에 크림이야 크림 애기 안 먹을때 입가 아프다고 못먹는다 나균아 할머니가 이거 만들어 줘야겠구나 나 이거 커피 어떻게 연하게 진하게 하고 어떻게 해 난 진하게 난 진하게 그리고 또 내장뉴소야 넌 진하게 넌 진하게 난 진하게 난 연하게 연하게 진하게 제이슨 엣더님 케이크 좀 자라서 아빠들 갖고 와 여기있다 여기있다 갖다줘 아빠 이거 이거 빼고 야 갖다줘 아빠 이거 빙나 빼고 다 됐어 아빠가 다 됐어 아빠가 나윤아 아빠 갖다줘 아빠 그거 그냥 갖다줘 아빠 괜찮아요 응 맛만 보시라고 너무 많으니 너무 많으니 아냐 그렇게 많지 않아 옆에만 니가 띄와 먹어 프림만 띄와 먹어 크림만 띄와 먹으면 되겠다 아빠 먹어야 닥쳐 아빠들 못먹어 아빠 그냥 이야 한 달이나? 네 한 달이나 한 달이나 밥 이렇게 내가 많이 먹네 왜 까나 하니 loves 조금 맛있다 안다르니까 좋다 옛날에 한국 케익 먹은 것 같다 나는 성인의 동네 500 케익이 제일 맛있었는데 얘네 잘 먹는 거 봐라 야 니네 막내들 오늘 케익 완전히 먹어버린다 신나게 이제 그 자리에 너네가 누워있구나 왜? 왜? 어디 갔냐 꼬맹이? 하담이가 왜 안보이지? 아 저기 있구나 이게 아닐까? 어허 네 그렇게 해야지 막내리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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